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멋있데! 세라핀! 세라핀! 오?! 와우! 용서 받고 싶니? 응? 3, 2, 3, 0 좀 더 좋아 손을 들었어? 두귀무안진이 딱있네? 매일 부서고 역대급 2, 3, 2, 3 아니 이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건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연기가 늘고 있어, 그러지 마. 내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미. 언제 처음 접했어요? 데뷔하고 나서요. 얼마 안 됐네요. 어떻게 나눠서요? 어디서 어떻게 해요? 데뷔 쇼케이스 끝나고. 쇼케이스 끝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무대를 너무 잘한다. 무대를 너무 잘한다. 아, 절친. 절친이에요, 절친. 자, 이제 손을 넣어주세요. 위험하니까. 아, 왜? 이거 잘못 건드리면 훅 간다고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훅 가요. 나한테 왜 이래? 신중하게 조심히 대. 잠시만요. 그 장이 켜야 돼. 누가 봐도 무서워. 아, 그러지 마. 이거 켜고 그 위에 이거 켜야 될 것 같아. 내가 우리 컴퓨터인데 다치면 진짜 안 되니까. 미친 존재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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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아아아아아. 거의 카메라야, 카메라. 아아아아악. 어때요, 촉감이. 어? 어? 지담, 지담. 아아아아악. 그 앞쪽 하면 좀. 눌릴 수도 있어, 조심해. 그. 뭐라고? 여기 이렇게. 얼굴 쪽이라서 좀. 약간 물릴 수도 있어. 얼굴이 있다고? 얼굴이 있다고? 저 그림이 있어. 아, 저 있어 있어. 우와, 아찔해. 아악. 네, 이제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아, 뭐야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예요? 아니, 쇼케이스 끝나고 연락이 오셨다. 연락이 따로 왔다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군. 인생은 콘텐츠다. 어, 난 반대로 갔는데. 인생은 콘텐츠다. 아, 인생은 콘텐츠다. 아, 인생은 콘텐츠다. 좋아, 인생은 콘텐츠다. 어, 인생은 콘텐츠다. 소통을 위해 누워준, 수로 할 때, 그저. 시로핀. 아니, 시로핀이었어. 여덟이 맞지. 이렇게 자켰다, 오, 시로핀? 온 시로핀? 힙 Shane, 우리 이제, 좀 쉬어 볼까? 어. 약간, 우리 간식 같은 거 시키면서, 좀 시원시원. 그래. 그래. 먹으면서 좀 써보자 먹어야 사람이 산다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메로나요 메로나 2개? 콘 2개? 돼지봐 돼지라는 거야? 그거밖에 모르거든 미안해 달라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 돼지밥 아기 몰라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요? 저는 금발 금발? 싹발 싹발 반짝반짝 그게 적당히 맛있어 그러면 이번에 다음 컴백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번에 막방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건데 폭탄 발언을 해버렸다 다 찍혔어 다 찍혔어 다음 컴백 스포인 거야 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어 너 기능 안무에서 머리 쓰리잖아 이때 그냥 미는 거야 바란 적도 바란 적도 없어 바란 적도 없어 바란 적도 머리카락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할 수 있어 게스트 하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